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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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신성 줘봐 잘꺼야 가면 그만이야 가이밍 정상에서 뭐든지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 엠펙터 꼴랑 150원 주면서 생색만 내고 에코십원으로는 아무것도 못사 인마 갬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겠다 근데 대가 없이 돈 주고 욕만 먹고 괜히 의심맘받고 공돈 주면 의심맘받아지겠네 가수라고 나 이런 캐릭터가 답이 없음. 그냥 쓰레기임. 장화나 불행이 주는거 봐. 앱도? 앱도? 장화랑 아카베코랑 비교하면 너무. 장화랑 아카베코랑 비교하면 너무. 장화랑 아카베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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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지처참이. 됐다 너무 좋음. 장화랑 아카베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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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화랑 아카베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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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화랑 아카베코랑 아카베코랑 저 먹을까? 에너지굽 나왔어야 했는데. 와우 이거 치약 쌀까? 뭐가 없네 안쌔 전등 너무 좋고요 전등 너무 좋고요 압도 좋은거 봐 압도적인 힘으로 매장 해체 이제 그냥 폭주총매만 넣으면 끝나는거 아닌가 압도적인 힘으로 매엠 하지마 하지마 의지 물로그 망할 저딴것도 포션이라고 고개 숨겨내기가 당장은 더 낫긴 했겠다 눈에코 눈에코 흠 컴탑에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건 스네코 억가다 흠 인공물로 안때면 그냥 가는거지 인공물로 안때면 그냥 가는거지 흠 흠 흠 흠 흠 흰 흠 흠 흠 흠 흰 흰 thu 싸너미압 오 하나 더 가자 압도가 좋긴 한데 압도 타이밍 한번 놓치면 너무 빡세진다 흠 흠 망할 쟤 왜 보안 안하냐 화가 잔뜩 났네 튕겨내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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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첨보면 바로 욕부터 나오네 빨리 출구 결국에 에너지 카드 나오고 뺑뺑 돌려야 되니까 웬만하면 카드 추가하지 말자 배가 죽을 대신 해준다고 뺑뺑 돌려야 되니까 뺑뺑 돌려야 되니까 그냥 대충 이르는게 더 셌겠다 뭐 엎질러진 물인데 요거까지는 어쩔 수 없다 쳐 뺑뺑 돌려야 되니까 뺑뺑 돌려야 되니까 뺑뺑 돌려야 되니까 빙글빙글 돌아가는 압도의 하루 오본 오본 꺼져 우리의 압도는 정말 못날려 근데 총매가 작아 근데 총매가 작아 어 대단원 아니 또 필요해 대단원만 꼬라박으면 되는거 아닌가 근데 지금은 대단원 필요없을거 같은데 아닌가 대회하는 엿 대단원 참기 대단원 참기 호션너브 쓰레기다 설치 설치 설치각인데 에너지 너무 없잖아 뭐야 또 또 작은상자 3스택 가기네 오른표 하나 둘 셋 넷 갓겐 아니지 4개명 2스택이네 저쪽으로 가면 3스택 아니지 1스택 3스택 약상특 2스택 비치피 너무 쓸데없이 뺐다 쏙쏙해진 현두미 비치피 하나 더 에반드 내 손정 아이고 무장보존 이었네 이거 전문성 강의는 흰속 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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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놀림 없는데 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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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브 애매한데 끌까 말까 달돌림 흐릿 암 이렇게는 괜찮을 것 같은데 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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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빈 세비 어? 드디어 나왔다. 난 강해졌다. 땡.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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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사야 된다. 뭐지? 필름갔다. 큰일날뻔했다. 샷 있었으니까. 윙부츠! 플라잉 사일런트? 강호할게 없다 이스턴 애들끼리 만나 이스턴 미러전 장화 장화가 해냈어 이거 돌겠네 전략하다가 잘 안돌아가 지금 손수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탈출구 날팽이는 웃고 있다 작은 상자니까 먹어도 되는데 설마 휴 붕대에 이딴거 났으면 울었다 슬픔 대신 왜 안썼지 고기 모니터 뒤로 숨을 때 너무 빡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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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윙부츠 써서 엘리트 잡아봤자 그 엘리트 잡아서 윙부츠 나온 거니까 그냥 손해잖아 이거 인실을 알아버립니다 신갱독 순수죠 공격하되 무력화 밖에 없지 다음 상점 보자 다음 상점 보자 다음 상점 보자 다음 상점 보자 보자 윙부츠 칵칵 터져요 다음 상점 보자 칵칵 터져요 저거 빈장전에서는 또 느낌이 다릅니다 빈장전 가면은 빈장전 말 부탁했네 힘차전은 상태 이상 들어오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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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1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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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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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쉼 없으면 육방어 준다 이정도면 대단원 참길 잘했네 대참 쉼 오브 영코 육방어 1드록 방어하면 2드록 히트다 타기 추럭히 공 Yahoo 쇼럭히 공군들이 어서요 거의 다 왔다 맞아 이거 그냥 맞아도 그냥 발놀림 없는 거 엄청 아쉽네 꿈에 쓰는 게 아닌가? 안 터넨 아멘 어 어 음 확실히 방어도가 안 써진다 이거 그래도 이제 소스는 없다 이거 두개 들고 가야 연타 막을 수 있고 연타도 안 나왔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겼다 팀 접색 세단원 참길 잘했네 잘 참았다 이사 팀장 어 접색 짜자 4일 진짜 약하긴 하다 신성빨로 겨우 이겼네 유물이 좀 쓰레기 같긴 했네 딸기 전등 베개 장화 작은 상자 윙부츠 뭐야 유물 개쓰레기네 고기 24일 했는데 막상 심장대는 발동도 안됐으니까 고기는 아예 아무것도 안했네 부탄 부탄 부탄이다 했네 유물이 이렇게 많은데 일한건 가방이랑 부판밖에 딸기 감사합니다.